음악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금은 우리가 접수한다. 우금의 떠오르는 샛별 이종학입니다. OT를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강의 경력 20년이 돼가지고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노하우를 충분히 전달드려서 꼭 계리직 공무원에 단기간 합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에 우편하고 금융상식이 반드시 전략 과목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믿고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서 꼭 좋은 결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밑줄 거가면서 꼼꼼히 모르는 단어 없이 그렇게 챙겨 놓는다면 금융상식 우편상식에서 반드시 좋은 점수를 맞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좀 변화된 모습들이 좀 있잖아요. 우금 그래서 합쳐서 출제가 되던 것이 이제는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으로 이제 구분이 될 것이고 따라서 지금 이제 발표되어 있는 이 교안보다는 조금 더 두툼해진 모습으로 또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교안을 발표를 해주는데 시험 직전에 그런데 이제 지금보다는 양이 많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은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교안이 나올 때까지 두 손 두 발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그 내용들 어떤 것들이 또 추가되고 어떤 게 빠질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교안이 하나의 기준선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교안을 바탕으로 해서 미리 이것을 좀 제대로 섭렵해 놓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이제 우편 금융상식에서의 경향성을 보게 되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거의 뭐 경전 다루듯이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출제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물론 간혹 한두 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어렵게 나오는 것들도 있었지만은 나머지 내용들도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너무 구석탱이 있는 걸 끄집어내서 그렇지 실제로 찾아보면은 우리 교안 안에 다 숨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힌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빠삭하게 빠삭바삭하게 이 경전과 같은 이 발표 교안을 제대로만 공부해 놓는다면 우편 금융상식이 진짜 전략 과목이 되고 이것이 이제 합격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잘 따라와 주시고요. 저도 그래서 수업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 전자칠판을 통해 가지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이 있죠. 그거를 제가 일부는 가공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교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따다가 중요한 부분들을 따다가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우리 발표 교안 교재를 그대로 펴 놓으시고 거기다가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밑줄도 좀 긋고 체크도 하고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를 일단은 좀 단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이것을 이제 다음번 시험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좀 제대로 좀 숙지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가 딱 되고 그리고 교환도 발표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 지금의 이제 교환으로 봤던 것 중에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또 새롭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거기다가 얹어서 심화 특강처럼 더 이제 추가해서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혹여라도 그런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불필요해진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또 체크해서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더할 거 뺄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듬어 낸다면은 준비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는 지금 발표되어 있는 교환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해보자. 어떻게? 빠삭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할 거고요. 아 그리고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이 이제 구분되어서 이제 출제가 되기로 했는데 그렇게 이제 발표는 됐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 어렵고 정말 힘들고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할 감옥은 바로 금융 상식일 거예요. 우편 상식은 사실은요.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암기할 내용들이 너무 깨알같고 디테일하고 이렇다는 점들 때문일 겁니다. 그 부분은요. 사실은 근데 뭘 이해하고 뭐 이래야 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제대로 요약해가지고 딸딸딸 외우고 까먹기 전에 어 리빙하우스 암기곡선 잘 생각해가면서 또 한 번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금융 상식 쪽은요.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도 뭐 주식 같은 거 하시나요? 주식 코인 뭐 이런 거 한다면서 금융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시점이기는 한데 그래도 자기가 다루고 있는 영역 정도는 알지 금융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금융 전반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금융적 판단을 하려면은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도 어느 만큼은 좀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점 이런 게 좀 이제 난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번 우리 기본 이론에서는 크게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저 금융 상품들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살펴봐야 됩니다. 금융 상품 일반적인 것들이야 일반 논이야 또 지금부터 잘 채워놔야 되지만 이 우체국의 금융 상품 우체국 예금 상품과 우체국 보험 상품 같은 것들은 지금 해나 봐야 또 이제 시험 직전에 가면 개정되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더 헷갈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이제 채워 넣을 텐데 아 이제 그게 좀 어려워요. 그게 실제로 시험에서도 출제 빈도도 꽤 높고 해서 그것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융 상식을 공부하실 때는 이런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금융 상품들 특히 우체국 금융 상품들을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점들이 좀 힘든 부분일 텐데요. 난이도가 우편 상식에 비했을 때보다는 이 금융 상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고해 드리고 뭐 이제 알고 가야죠. 이거 뭐 적을 알아야 내가 뭐 적을 깨부수든지 잡아먹든지 어떻게 요리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적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좀 긴장감 가지고 좀 접근해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기본 이론 할 때에도 앞부분에다가 금융 이론을 먼저 갖다가 붙일 겁니다. 우편 이론은 뒤쪽에서 뒤쪽에서 우리가 이제 요약 정리에 좀 신경 쓰면서 나갈 것이고요. 이 저 금융 상식은 이해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의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OT 시간에서도 얘기됐던 부분이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첫 강자니까 또 이제 소개말씀으로 좀 드려봤습니다. 자 뭐 감이 오시죠. 감이 오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쭉 한번 몇 강자 정도는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시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마음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해서 신념이 생기면 저하고 이제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 약속하고 그러면 이제 첫 강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교환은요. 제가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이게 순서대로 교환 순서대로 이제 나갈 것인데 그리고 예금편을 먼저 하고 보험편을 그 다음에 하게 될 텐데 스텝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스텝 1은 이제 구조화하기. 스트로처를 우리가 제대로 한번 짜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맵핑을 하는 거거든요. 맵핑을 하는 건데 항상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교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요. 숲과 나무가 있다면은 숲을 먼저 조망하는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대로 캐치하고 그걸 인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살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생겨야 됩니다. 이게 이 동물에 비유하자면 척추가 제대로 서야 돼. 척추가 서고 갈비뼈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살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잔인한 사례일지 모르겠으니까 나무와 숲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에 무슨 나무가 있는가 여기에 또 어떤 풀이 자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숲이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걸 조망하고 이 숲을 내가 관통해 가려면 어느 길을 찾아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그 지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스텝 1에서는 구조화하기를 항상 먼저 해놓고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맵핑을 한번 해놓고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로 들어가면은 이제 토바보기예요. 토바보기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담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텝 3으로 가면 오늘 공부한 내용, 이번 강의에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암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부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용어는 우리가 체크하고 가보자 라고 하는 것들을 스텝 3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스텝 1, 2, 3로 진행될 거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금융경제 일반입니다. 그래서 금융을 이해하기 위한 경제학적인 베이스도 좀 깔리고 하는 단원이 바로 이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이제 달아지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국민경제순환이 어떻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금융,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큰 틀에 있다면은 이 안에 부분집합으로써 이 금융파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융파트에 대한 얘기. 금융이 뭘까? 금융이 뭐고 금융의 역할은 뭘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아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 개념만 정립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금융경제지표예요. 금융경제를 읽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알아야 될 텐데 이 경제의 수룩한 지표들 중에서도 금융과 관련된 꼭 우리가 알아봐야 될 지표로서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금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가 환율, 그 다음에가 주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융경제일반 두 번째 강의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한번 토봐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이 있습니다. 또 금융시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금융시장의 유가증권 발행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시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이 다양한 금융시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금융시장의 유형을 한번 구분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도 금융경제일반 세 번째 강의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토봐 볼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에는 그러면 어느 파트냐 여기 이제 국민경제순환과 그리고 이 금융의 개념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세요. 이제 토바보기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바보기. 자,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본론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시고요. 자, 국민경제순환과 금융의 역할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국민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이제 국민경제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국민경제라는 말을 썼는데 이 국민경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국민경제는 이게, 이게 국민경제는요. 이게 국민이란 말이 앞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 차원의 경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소개될 경제주체들이 있을 건데요. 이 경제주체들이 있을 때 경제주체들 중에서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을 겁니다.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있고요. 해외 내지는 외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이제 경제주체, 4대 경제주체가 있고요. 위에 3가지가 3대 경제주체가 되는 것인데 이 중에서 가계와 기업 둘을 묶으면, 둘을 묶으면 이것을요. 민간경제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아직 정부는 감안하지 않고 경제이론을 설명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민간의 영역이 아니냐. 정부를 빼면 민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 군인들도 말이에요. 어,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그런 좀 농담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런 농담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배우자,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배우자 이제 그 2순위가 아, 군인이다. 아, 군인이 2순위나 돼? 1순위는 누구야? 그러면은 아, 그건 민간인이지. 이렇게 하고 농담하고 옛날에 그랬어. 옛날 농담. 웃기려고 한 거 아닙니다. 안 웃긴 것 같아. 자, 근데 아무튼 간에 민간, 군인 이렇게 나눈 기준이 뭐였을까? 실제로 군인들이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민간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군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민간이라는 표현과 군인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공권력, 국가 권력이 작용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는 아, 그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경제를 얘기할 때에도 정부라고 하는 국가 권력이 동원되지 않고 움직이는 경제는 민간의 경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정부까지를 여기다가 포함해버리잖아요. 정부까지를 포함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국민경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국민경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외국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라고 보기 때문에 폐쇄경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외까지를 여기다가 포함을 하잖아요. 자국 내에서 국민경제를 돌려보지만은 또 자국 내에서 국민경제를 돌렸을 때 과부족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 넘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산능력이 어떤 거는 좋은데 어떤 거는 또 뒤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부족한 것은 외국으로부터 채우는 게 유리해지고 나한테 넘치는 것은 또 외부에다가 또 판매해서 또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거래를 하거든요. 국제거래를 할 때 그때 경제의 모습을 우리가 또 국제경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해외까지 포함하면 국제경제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맥락에서는 개방경제의 영역이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때 이 국민경제다라는 표현이 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국민경제순환과 금융역할 그랬을 때 대충 그냥 쓱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공부는요. 무조건 첫 번째가 이해해요. 제가 이제 가다가 중간쯤 필요한 타이밍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학습법들도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건데 무조건 공부는 이해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때에는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적확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국민경제는 바로 가계기업정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경제 주체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우리가 국민경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경제는 순환을 하거든요. 순환을 합니다. 국민경제가 이제 서로가 이제 주고받기를 해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제 국민경제가 빼글뺄글뺄글 도는데 아주 묘한 이치에 따라서 이것이 지속성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이 순환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금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금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까지 보는 챕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안에서도 경제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 봅니다. 자 경제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인간은 이제 개별적으로 인간은요.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나요.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납니다. 생물학적 존재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동물스럽게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은 가만 보니까요. 육체적인 능력이 좀 딸려요. 육체적인 능력 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좀 딸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요. 사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거듭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서는 다수의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다수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 안에서 이제 다수 구성원들이 같이 모여있다 보니까 필요한 작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 정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문화적인 것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생활이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경제생활은 혼자서도 하기는 해요. 혼자서도 하기는 하는데 혼자서 경제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면은 그 힘이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존적으로 사회 안에서 나의 과부족을 또 외부에 있는 주체들하고 같이 해결을 해야 돼요. 아까 국가적 차원에서도 외국하고 과부족 문제 해결한다고 그랬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잘할 수 없는 능력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강의로 단련돼가지고 강의는 뭐 그 누구보다 뒤지지 않을 자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지마는 저보고 연기를 해봐라. 그럼 제가 어떻게 연기를 할까요? 연기 같은 거는 꿈도 꾸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울어. 어떻게 울죠? 이게 쉽지 않네요. 남이 연기하는 걸 보고 우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제가 잘합니다. 그런데 남들 앞에서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내가 거기에 연기자가 돼가지고 눈물을 흘려봐라. 그러면 이거는 결코 저한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달리기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한 번 따봐라.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나름이 쇼다리이기 때문에 또 그런 달리기 같은 것들 할 수가 없어요. 다리는 짧고 머리는 크고 도저히 그런 영역에서 제가 두각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서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걸 타인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창출할 수 없는 것은 타인들로부터 그것을 전해받는 겁니다. 전해받는 거예요. 이것이 경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 얘기까지로 이렇게 끌고 나가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자 경제생활이다 그랬을 때는 뭐라고 우리 이제 교환해서 개념정의가 되어있냐면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다. 그래서 인간이 물질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경제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는 우리도 이제 대충 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 스타일로 또 한 번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경제 주체가 경제 주체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경제 주체들 옆에서 설명했었는데 경제 주체가요. 경제 객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 객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생산과 소비와 그 다음에 분배라는 행동 이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를 대상으로 생산 소비 분배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말이에요. 이 안에서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한 번 볼까요. 이 안에서요. 여기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재화나 용역 재화나 용역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 경제 객체인 것이죠. 경제 객체 경제 객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생산 분배 소비라는 이 개념이 설명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주체는 좀 빠져있는 문장이에요. 주체는 빠져있는데 경제 주체들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 기업 이게 민간경제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주체고요.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들어오고요. 왜냐하면 민간경제에서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이론은 만들어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 가계 기업 둘이 모든 문제를 다 직접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부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정부도 끼어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이 해외라는 경제 주체하고도 같이 연계를 갖는 것이 서로 이루어와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주체가 좀 빠져있는 문장이지만은 그걸 완성해보면 경제 주체가 경제 액체를 대상으로 생산 소비 분배하는 모든 활동이 경제 활동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물질 생활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생활을 유지한다. 사람 현실 속에서요 보면은 사람은 물질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 이 저 어떤 충족이 되어야 그래야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살아가요? 너무 본질적인 얘기인데 빨리 이거 마무리하고 지나갈게요. 자 사람 왜 사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행복하려고 사는 거죠. 왜 태어났냐? 그 질문은 되게 웃긴 질문 같아요. 그냥 태어났어요.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 선택했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 인간으로서 기왕에 태어난 거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 근저의 베이스에 물질적인 것도 어느 만큼은 충족돼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베이스를 극복하고 행복해지려면 정신 영역으로만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건 진짜 도를 닦아야 됩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 수준으로 넘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속세 기준의 이제 시각으로 본다면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에 물질이 좀 깔려야 된다. 물론 이 물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질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물질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경제 영역은요. 그 물질과 관련된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그런 이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경제 주체가 나옵니다. 경제 주체를 이제 하나씩 이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제 가계 부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계 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계다 그랬을 때는 어, 민간 경제 주체 하나였고요. 그리고 가계는 어, 여기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냥 어, 이 저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가구 단위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경제 활동하는가 어, 그럴 때 그때의 우리를 지칭하는 경제 주체의 명칭이 바로 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계다 그랬을 때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경제적 역할을 하거든요. 가계는 말이에요. 자, 생산물 시장에서는 생산물 시장이라는 게 이제 어, 요게 바로 재화와 서비스 경제 객체가 거래되는 시장이거든요. 이 생산물 시장에서 어, 수요자의 역할을 합니다. 수요자 아, 나 그거 살래요.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수요자 내지는 소비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액션을 했으면은 소비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액션을 할 의사를 가지면 수요자라고 해요. 아무튼 이게 같게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뭐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수요자, 소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 한편으로는요.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해요. 생산 요소라는 것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산 요소의 공급자. 자, 그래가지고요. 생산 요소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뭐냐. 생산 요소에 해당되는 게 이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토지, 노동, 자본 거기다 추가하면 뭐 경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생산 요소를 갖다가 만들어서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게가 담당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여기 쓰여있는 건데요. 생산 요소의 공급 주체로서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등을 제공하고 그 결과로 얻은 소득을 소비하거나 저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 이제 저축은 좀 이제 번외로 좀 봐야 되고요. 일단은 소비라는 액션을 하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이제 경쟁이다 그랬을 때 세 가지 액션을 얘기했잖아요. 생산과 소비와 그 다음에 분배라는 그 작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계 구성원들은 소득을 올리는 거예요. 소득, 소득이 이게 분배를 받은 겁니다. 분배를 받아가지고 이 분배받은 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 소비입니다. 소비. 소비예요. 이 가계는요. 소비의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의 주체요. 저축도 결국에는 궁극에는 소비를 위해서 아껴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축의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소비를 현재의 소비 여력이 있는 것을 이거를 갖다가요 하지 않고 미래로 미루는 행위예요. 미래로 미루는 행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저축이라고 하는 거니까 궁극에는 저축의 목적도 소비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경제주체로서의 가계는 이 소비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소비를 통해서 결국에 뭘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냐. 짜잔. 소비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효용의 극대화입니다. 효용이다. 만족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계 구성원들이 경제활동하느냐. 내가 결국에 돈을 써가면서까지라도 내 만족감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행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좀 마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우리는 내가 열심히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돈을 벌어서 분배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소비행위를 하는 거예요.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해서 그거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거고 지금 많이 쓰면 지금 많이 여유롭겠지만은 또 그랬다가 나중에 미래에 자칫 배짱이 신세를 못 면할 수도 있잖아요. 배짱이 신세를 못 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저축이라는 것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저축은요. 은행 통장에 얼마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돈도 다 저축이에요. 아직 쓰지 않은 돈은 전부 다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그 점을 조금만 더 부연하고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 볼 건데 가계 구성원들은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요. 소득을 올려요. 소득을 올리고요. 소득을 올린 걸 바탕으로 해서 소비행위를 하는 거예요. 소비를 하고 일부는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남겨놔요. 이거를 이제 저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득을 한 걸 갖다가 소비를 하고 저축을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소득을 올린 걸 가지고 소비하고 저축한다. 자 이 개념으로 해서 정립을 해두시고요.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계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경제주체로는 기업이 나와 있어요. 기업이 나와 있는데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있잖아요. 자 기업은요. 이렇게 돼요. 보세요. 기업은요. 여기서도 생산물시장이 있고요. 생산물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산요소시장이 있는 것이에요. 생산요소시장이 있는데 생산물시장에서는 기업은 여기서는 공급자가 됩니다. 공급자 내지는 생산자 실제 공급을 했다 그러면 생산자라고 하거든요. 공급자 생산자가 되고 생산요소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수요자 생산요소를 가져다가 생산요소를 이제 고용했다 내지 투자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생산요소를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푹짱푹짱 뭘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재화 서비스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재화 서비스 우리 교재에 보면 용역이란 표현을 자꾸 쓰죠. 서비스 대신에 옛날식 표현이에요. 사실은 옛날식 표현 이거 쓰신 분이 좀 옛날 분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옛날식 표현인데 한자식 표현이잖아요. 용역이란 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요즘에는 그냥 서비스라는 말로 거의 통증해서 씁니다. 같은 개념인데 아무튼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이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죠. 그러고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뭐하냐. 이 저 결국에 기업은요. 이 생산의 주체거든요. 생산의 주체로서 여기서요. 노동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투입하고 재화와 용역 서비스를 생산해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아 씨 깔맞춤을 깜빡했다. 깔맞춤. 깔맞춤 이거 빨간색으로 아까 했는데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목표 자체가 달라요. 가계와 기업은 방향성이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요. 우리 이제 이렇게 칠판을 통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통해서 좀 볼게요. 자 우리요. 이제 경제순환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국민경제순환 그랬는데 그거에 앞서갖고 일단은요. 민간경제의 순환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민간경제의 순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민간경제의 주체를 크게 이제 두 개로 우리가 이제 보자고 했잖아요. 민간경제의 주체를 두 개로 보자고 했는데 이 두 개가 두 개가 뭐냐면 이제 가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기업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경제 주체가 있는 겁니다. 두 개의 경제 주체가 있고 그 안에서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 둘이 이 생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이라는 두 개의 시장에서 만나요. 서로 두 개의 시장에서 만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요. 생산물 시장 두 개의 시장입니다. 두 개의 시장에서 만난다.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에서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도 둘이 거래를 하고 생산요소 시장에서도 둘이 거래를 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공간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안에서 일단 보면은 말입니다. 이 안에서 보게 되면은 기업은 말이에요. 기업은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이제 생산물을 갖다가요. 여기다가 요렇게 이제 생산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생산물을 갖다가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 공급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생산물이 되는 게 바로 재화나 서비스에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겁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주고 그러면은 가게는 이거를 자기가 가진 돈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를 소비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게가 소비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산요소를 갖다가 내다 팔아요. 그 생산요소의 3대 생산요소로 보면은 토지가 있고요.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이 있어요. 토지, 노동,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에서 4대 생산요소다 그러면 경영 같은 것도 넣고요. 더 추가해서 뭐 여러 다양한 것들을 넣기도 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갈 필요는 없고 토지, 노동, 자본에다가 경영까지를 이렇게 포함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이거를 갖다가 기업이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고용했다 내지는 투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용했다, 투자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이제 현물의 흐름이라고 불러요. 현물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가 가져야 돼요. 가게가 이제 생산물을 갖다가 소비를 해주면은 생산물을 갖다가 소비를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생산물을 소비하면 소비하면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어, 여기 가게 구성원들이 생산물을 소비를 해주면 여기 지출이 있는 거예요. 소비 지출. 여기 짝꿍입니다. 어, 지출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표현을 제가 저거로 한번 해줘 볼게요. 이 표현을 어, 여기를 갖다가 어, 표현을 갖다가 아, 여기서 여기서 조작을 해야 되나 봐요. 아, 여기 있다. 네, 요거를 갖다가요. 제가 점선으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점선으로 어, 요걸 갖다가 자, 여기를 좀 지우고요. 점선으로 표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 가게 구성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가게에서 이렇게 소비행위를 한다 그랬는데 소비행위를 한다. 자, 소비행위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이제 줘야 되잖아요. 대가를 주는데 그 대가가 바로 뭐냐면요. 지출이에요. 소비 지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이 그걸 벌어가잖아요. 이거를 기업의 수입이라고 그래요. 수입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생산 요소 시장으로 요게 이제 돈이 다시 흘러들어가거든요. 이거를 기업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비용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가게 구성원들이 이걸 가지고 다시 돈을 벌잖아요. 이렇게 생산 요소 제공했다는 대가를 받을 텐데 그거를 가게에서 소득을 올렸다라고 해요. 소득을 올렸다 그러고 소득 분배가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봐 두시면 돼요. 소득 분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요 흐름이 있는데 아까 이 실선으로 그린 게 현물의 흐름이라면 요렇게 파선으로 그린 것을 화폐의 흐름이다. 이렇게 봐 두시면 돼요. 화폐의 흐름이다.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화폐 흐름이에요. 서로 이제 방향이 반대죠. 현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반대로 화폐가 돌아가잖아요. 요렇게 돌아가는 관계 이거를 주목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각각의 위치마다의 명칭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명칭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경제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좀 덜 출제가 됐거든요. 뭐 별로 많이 출제되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정된 문제 수량 안에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이 구분되면 문제 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문제 수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들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떤 지식들도 보다 더 꼼꼼히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민간경제의 순환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게요. 초기 경제학자들은요. 요게 이제 이 둘이 가계와 기업이 있잖아요. 둘이 이렇게 이제 서로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그냥 맡겨만 놓으면 둘이 알아서 이 경제를 다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기업이 힘이 더 세 지더라고요. 가계보다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정부라는 경제주체가 끼어들어서 이 순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록 또 이제 거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또 나름의 역할들도 찾아서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건 나중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요거는 요렇게 좀 감춰 놓고요. 자 그러고 이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 그리고요. 어 이제 됐죠. 그 속에서 가계가 이제 효용의 극대화 자기가 돈을 쓰고 만족감을 최대하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면 기업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 부분까지 요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이제 정부가 끼어듭니다. 정부가 끼어들어서요. 정부는요. 규율과 정책의 주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율과 정책이라는 말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규율과 정책의 주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가계와 기업이 경쟁이라는 방식을 규율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세금 등으로 징수하거나 지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정부라고 하면은요. 다른 표현으로는요. 재정의 주체다. 이런 말도 써요. 이 재정의 주체. 재정활동의 주체다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재정활동의 주체라는 얘기는 뭐냐. 재정활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정부 수입을 거둬가지고 정부 수입이요. 정부 수입을 다른 말로 세입이라고 하거든요. 세입을 거둬서 이걸 가지고 뭐라냐면은 정부 지출을 하는 거예요. 정부 지출을 한다. 그런데 이 정부 지출을 세출이라고 합니다. 세출이라고 하는데요.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하는 이런 활동을 재정활동이라고 해요. 재정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주되게 끌고 가는 주체가 바로 이제 정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필요하면은 규율도 만들고 정책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계와 경제에 민간 경제의 행위를 이제 나름 컨트롤하는 역할을 바로 이제 정부가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세금 등으로 이제 징수하거나 지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 수입 세입이다 그랬을 때 이 안에 사실은 이제 조세 수입이 있는 거죠. 조세 수입과 그 다음에 조세 외 수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조세 외 수입까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조세 수입이 이게 이제 세금이죠. 여기 세금 세금 관련돼서는 우리가 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갖고 정부는 이 안에서요. 소득 재분배 역할도 하고요. 소득 재분배 민간 경제만 딱 맡겨놓으니까 그 안에서 빈부격차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것을 정부가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가 이렇게 주기를 타요. 경제 순환을 하다 보니까 주기가 생기거든요. 그 주기에 대해서 경제 안정화라는 것을 경제 안정화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정부가 나와서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배분 같은 거 이런 기능도 담당을 해요. 자원배분 기능.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 자원배분 기능 같은 것들을 담당한다라고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게 좀 색깔이 좀 잘 안 보일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빨간색을 이렇게 이 색깔로 좀 다시 이렇게 바꿔서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 정도는 머릿속에다가 남겨놓으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 그리고 자원배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부까지 이렇게 봤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된 게 해외예요. 해외인데요. 국외자로서 국내 부문의 과부족을 수출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국내 기업의 생산물을 외국에 수출하고 석유, 원자재, 식량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부족한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인력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식시장, 채권시장, 직접 투자 등을 통해 자본도 우리 경제로 유입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있잖아요. 과거에는 어땠었냐면 생산물만 거래를 했었어요. 해외 부분하고 보면은 생산물만 거래를 해서 이 생산물만 주로 거래하던 시절에는 해외를 무역의 주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가게를 소비의 주체, 기업을 생산의 주체, 정부를 재정의 주체, 그렇게 했다면은 외국을 갖다가 무역의 주체, 이렇게도 얘기했었거든요. 보통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출 수입에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보면은 생산물뿐만 아니라 생산요소도 거래가 되거든요. 이 안에서. 생산요소의 거래도 활발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노동력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이런 게 왔다 갔다 한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청구해서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경제 객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경제 객체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화와 서비스가 있다. 재화는요. 이거는 이제 음 이거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물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물질로 구성된 경제 객체가 바로 재화다. 이렇게 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다 그랬을 때는요. 인간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이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행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행위다. 행위. 여기도 행위. 여기도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적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행위이거나 아니면 있잖아요. 비물질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걸 서비스 그 다음에 물질에 관련된 걸 재화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공부하다 보면은요. 땡땡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이 앞에 이름 여러 가지 붙여서 땡재라고 할 때 땡땡재라고 할 때 이 재가 재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 객체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은 생산과 소비와 그 다음에 이제 분배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생산을 보게 되면 생산 요소 투입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킨다. 이것이에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요. 가치를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가 다 생산에 들어온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래요.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 넥타이 하나를 제가 주문했다 할까요. 넥타이 하나를 온라인에서 주문했다. 그러면은 이거 넥타이를 원료를 가져다가 만들고 사람을 또 투입해서 만들고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막 여러 도매상 소매상 거쳐가지고요. 또 온라인 판매상 이렇게 거쳐가지고 우리 집 앞에 택배로까지 딱 와요. 그러면은 택배로 올 때 그 택배까지가 생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넥타이를 만들었다. 그것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유통업자들이 이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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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집 앞에까지 갖다 탁 놔주잖아요. 지금은 집 앞에까지 놔주면은 그것이 이제 바로 가치의 증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치의 증대. 자 그래 요거까지가 다 생산이다. 그러니까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 소비에 이르는 이르는 전체 과정을 전 과정을 우리가 이제 생산이라고 봐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생산 요소들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생산 요소 얘기했었잖아요. 그중에서 인종 요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인종 요소. 노동이나 경영. 경영은 제가 추가해드린 겁니다. 이게 보통 3대 생산 요소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여기서 노동을 바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요소로 토지나 이제 자본 같은 것들을 이제 꼽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원적 생산 요소라고 해가지고요. 노동과 토지는 또 이제 본원적 생산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라는 것은요. 자본은 축적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본은 사람들이 다른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산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본. 이렇게 해갖고 노동, 토지, 자본이 있는데 토지, 노동, 자본이 있는데 노동이다 그러면 인종 요소이자 본원적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이제 토지다 그랬을 때는 물적 요소이자 본원적 생산 요소. 그리고 이제 자본은 물적 요소이자 생산된 생산 요소다. 이렇게 해서 특징을 좀 캐치해 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비소멸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산 요소에 비소멸성이 있는데 원재료, 중간제와 달리 다음 회차의 생산 과정에 다시 재투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원재료도 있고 중간제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중간제는 다음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재화를 말하는 건데 나오잖아요. 재자로 끝나는 건 다 재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재료, 중간제와 달리 다음 회차의 생산 과정에 다시 재투입될 수 있는 게 생산 요소다. 토지, 노동, 자본은 이게 끊어짐이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순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산 요소까지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소비가 나왔는데 생산 요소에서 생산된 결과물이 한 경제에서 모두 소비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그 소비를 위한 지출은 가계는 소비 지출로 기업은 투자 지출로 정부는 재정 지출로 해외는 수출의 모습으로 각각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요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소비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가계의 소비 지출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지금 이 문장에서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거 말고 국민 경제 혹은 이제 국제 경제까지 확장해서 본다면은 그 안에서 총수요라는 개념이 있어요. 총수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총수요는요. 모든 경제 주체들의 수요를 다 합쳐서 보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가계라는 경제 주체가 하는 것이 가계라는 경제 주체가 하는 수요가 바로 이제 민간 소비에요. 그거를 우리 이제 교환해서 소비 지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에서 기업도 이제 여기서 이제 수요에 가담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투자 지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투자 지출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수요자가 되는 것은 이건 생산물 시장이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이니까요. 그죠? 가계는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 지출을 하는 것이고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투자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말이에요. 정부 정부도 역할을 하죠? 근데 정부가 하는 지출을 재정 지출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재정 지출이다. 그랬고요. 재정 지출에다가 또 플러스에서 외국이라는 해외라고 하는 경제 주체를 갖다 붙이면 이게 수출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수출이라고 나온 것은요. 헷갈리지 말고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쟤네 해외에 있는 쟤네들이 수요하는 건 뭐냐 우리가 만든 걸 수출해 주면 쟤네가 수요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수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수출이라고 해야 돼요. 수입을 하면 우리한테 공급이 되는 것이지 수요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애들이 우리가 수출해 주면 그걸로 수요를 하는구나 해서 여기에 수출이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이 네 가지의 수요에 관련된 부분들을 묶어서 우리 교환에서는 이걸 이제 소비에다가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얘는 단순 소비 지출이 아니고 총수요의 개념으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득 분배가 있는데 생산에 의해 얻은 소득이 누구에게 나눠지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산자가 생산물을 판매해서 얻은 금액은 생산 과정에 투입된 생산 요소들에게 분배하며 그래도 남은 금액은 생산자의 이윤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요거를 제가 좀 추가해 드렸는데 토지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대나 임대료라고 하고요.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를 임금 자본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이자 배당금이라 그래요. 그러고 남은 것은요. 경영에 대한 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토지 제공 받으면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노동을 제공 받으면 그의 합당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자본 제공 받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다 주고도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렇다면은 경영 이 자본 노동 토지라는 걸 결합해서 생산물을 만들어서 팔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한 거 아니겠느냐. 그것은 이런 다른 생산 요소들을 결합해서 생산물을 만들어서 판 대가다. 해서 그것도 하나의 생산 요소 아니겠냐. 경영이라고 보고 그 경영에 대한 대가를 이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4대 생산 요소 그러면 이 경영까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제 소득 분배의 종류들 지대 임대료 임금 이자 배당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특히 이 중에서도 우리 금융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자 배당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자다 그랬을 때는 어 이거는 이제 자본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배당은요. 자본을 투자하고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내가 자본을 투자하고 그 기업의 소유자가 되어서 어 그 기업의 성과가 있을 때 배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주식 파트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어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4대 생산 요소와 그에 따른 소득 분배 어 양상들을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환을 하는 거예요. 경제 행위는 생산 요소 투입과 산출 생산물의 소비 어 그리고 소득의 분배 이 세 가지의 액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 주체들 간에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순환 과정이고 그것을 제가 칠판 끌어내가지고 거기다가 적어드린 겁니다. 그 민간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그 순환 과정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 두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확장판으로 가서 거기에 국가도 끼어들고 그 다음에 해외라는 경제 주체도 끼어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국민소득 3면등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국민소득 3면등가의 법칙. 자 요거는요. 요 칠판 다시 한번 나와라. 자 요거 다시 한번 봅니다. 요렇게 있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3면등가의 법칙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한번 봐보실까요? 여기서 있잖아요. 기업이 수입을 거둔 액수가 있을 거예요. 기업이 수입을 거둔 액수가 있을 터인데 이 기업이 수입을 거둔 액수를 우리가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고 벌어들인 돈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수입액을 다 합친다. 그러면은요. 어 요거를 있잖아요. 생산국민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생산국민소득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여기 이제 지출된 액수가 고스란히 여기로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지출된 액수를 뭐라 그러냐면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어 지출국민소득 말 그대로 이제 지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소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요. 이 지출을 한 액수는 결국에 가게가 벌어들인 돈 범위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득분배가 이루어진 액수만큼 지출이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분배 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분배 국민소득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세 가지가 다르겠어요? 이 안에서 순환한다며요. 그럼 이 액수들은 다를 리가 없잖아요. 다를 리가 없어서 이 액수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와 얘가 일치하고 얘와 얘가 이렇게 일치하고 그죠? 얘와 얘가 일치하고 다시요. 요거를 가져다가 안되나봐. 아이씨 그냥 쓸게요. 자 요거 다 지워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못하겠다 이거. 자 요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요렇게 일치한다라고 볼게요. 여기 지출 국민소득과 요렇게 묶어버리지 뭐. 예 지출 국민소득과 생산 국민소득의 액수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분배 국민소득의 액수도 일치하고 요렇게 써드리면 잘 보이겠네요. 그죠?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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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하고요. 어 얘와 얘도 일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이 세 가지가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3면 등가의 원칙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를 요렇게 확인을 한번 해두실까요?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확인해 두세요. 자 그래가지고요. 1년간의 국민총생산은 지출 국민소득과 그 다음에 이제 분배 국민소득이 다 일치하게 돼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 됐죠? 그리고 요것은 있잖아요. 플로우의 개념이다. 흐름이니까 플로우에요. 경제학에서는요. 플로우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톡의 개념이 있어요. 스톡의 개념은 저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이 물이 이 물이 이 땜을 하나 만들었다 봅시다.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요. 물을 요렇게 가둬놨어요. 여기다 물을 이렇게 가둬놨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기 요렇게 해가지고 어 밑으로 여기 수문을 열면 물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볼까요? 이렇게 되면은요. 어 여기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이 물의 양을 저량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저수라 그러죠. 저수 저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물이 흘러가면 여기를 유수라 그래요. 유수 이렇게 쓰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저가 바로 뭐냐면은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유가 흘러간다는 얘기에요. 그걸 경제학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가 보면 이 플로우의 개념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유량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량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흘러간 양이 몇 개냐 이걸 보는 거고요. 저량이다라는 개념이 나오면 그거는요. 일정 시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몇 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쭉 흘러가는 양을 이 저 의미하는 플로우의 개념을 떠올려 보시는데 이 경제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로우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아까 칠판을 끄집어내서 이제 봤던 내용인데 가게랑 기업이 있을 때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렇게 만나서 교환이 이렇게 막 이루어지잖아요.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다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정부가 가운데 끼어들어갔어요. 정부가 끼어들어가서 보세요. 여기 정부가 생산물 시장에서 정부가 구매하고 지출하기도 하고요. 정부가 생산 요소를 또 구매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정부에도 공무원들 뽑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공무원이 될 거잖아요. 공무원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다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정부는요 또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고서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큼의 세금 징수를 합니다. 세금 징수를 하는데 가계로부터는 뭐 이를테면 소득세 같은 것도 걷고요. 소득세도 걷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걷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걷는 거 중심으로 보면 소득세나 재산세 같은 것들을 걷죠. 재산세는 뭐 지방정부와 걷긴 합니다마는 어쨌건 저런 것들이 올 것이고요. 기업은 이제 정부 쪽에다가요. 대표적인 이제 법인세가 있는 거죠. 법인세 법인세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개인사업자 같은 사람들이 개인사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사업소득을 벌어들였을 때 그거에 관련된 소득세를 또 납부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각가지 명목으로 이제 정부가 걷어들여요. 걷어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게나 기업에 공공재를 공급해준다든가 공공재다 그랬을 때는 뭐 국방, 치안, 가로등, 등대 뭐 등등 해가지고 공공이 같이 이용하는 재화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정부 지출을 통해가지고 SOC 투자 같은 것들도 해줘요. 여기 보면은 보조금만 나왔는데요. 보조금도 줍니다. 가게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보조금도 주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SOC 투자 같은 것들도 막 하거든요. SOC 그 SOC는 소셜 오브웨이드 캐피탈 그래서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기업이 이 플러스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죠. 사회 간접자본이 얼마나 투자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경제 성장에 아주 밑거름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해외까지 포함하면은 해외가 이제 바깥에 있는 거죠. 뭐 여기 해외가 있어가지고 해외하고도 이렇게 생산물과 생산 요소를 서로 거래한다. 여기까지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제 일반에 대한 경제 순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고요. 금융에 대한 개념만 빠르게 좀 정리하면서 지나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1교시라서 제가 OT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 빠르게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면 금융 얘기는 앞으로 주구장창 할 거거든요. 주구장창 할 겁니다. 빨리 좀 볼까요? 금융이 뭘까? 이거 금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이게 돈이 어떻게 흘러다니느냐 이것이 바로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금이 부족하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과 금융회사 간에 돈을 융통하는 행위가 바로 금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돈의 수요자가 되겠죠. 수요자가 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공급자가 될 겁니다. 공급자가 돼가지고 자금의 수요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돈이 막 흘러다니는 거죠. 이렇게 융통되는 것이 이제 금융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서 이제 금융회사가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끼어들 때가 있고 금융회사가 끼어들지 않고 움직여질 때도 있어요. 금융회사 없이 금융이 이루어지면 직접금융이라고 그러고요. 금융회사가 끼어들어서 금융이 이루어지면 간접금융이라고 부르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개념이 있고요. 경제순환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금의 융통 금융을 매개로 해서 구현이 된다. 거기에서 돈이 오고 갈 때에는 금융이라는 것이 이제 그 안에 끼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금융활동의 주체는 역시나 가계기업 정부가 당연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가 이제 여기에 같이 끼어든다. 이렇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회사는 그 자신 최종적인 자금 수요자나 공급자는 아니고요. 매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개 역할을 한다. 중개기능이다. 라고 하는 말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중개기능이다. 내지는 경유한다.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봐 두시면 되고요. 현대사회에서는 금융을 통해 수많은 거래나 지급 결제가 이루어진다.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금융을 이렇게 파악을 일단 해 놓으시고요. 생산소비 분배와 같은 경제활동이 원활하려면 각 경제주체 간의 거래를 뒤퍼짐할 수 있는 돈의 흐름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야 되고 기업금융 중 외상매출 및 외상매입 등 기업 간의 신용이나 주식의 발행 같은 것들이 이제 은행이 중개하지 않는 금융 형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단기장기의 은행차익과 상업어음의 할인 등은 은행이 중개하는 금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상매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외상매입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업 간의 거래를 할 때 있잖아요. 외상매출이다 그랬을 때는 돈을 안 받고 물건을 판 거예요. 물건을 팔았는데 돈이 아직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이제 갑기업이 있고 을기업이 있을 때 을기업이 있을 때 갑기업이 납품을 받았다. 을기업으로부터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납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이제 뭐 원료나 아니면 이제 중간제 같은 것들을 받았다 치자고요. 이런 거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대가를 갑기업이 을기업한테 바로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화폐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폐가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외상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상거래 거래가 있다. 언젠간 줄 건데 당장에 돈이 없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을기업은 이제 외상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는 외상매출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갑기업 쪽에서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외상 매입이 일어난 거죠. 외상매입이 일어났다. 매입은 했는데 외상으로 했다. 나중에 갚아줄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은행이 중개하지 않은 금융 형태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직접금융이라고 직접금융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용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 거니까요. 그죠?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할 때에도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발행하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럴 때도 직접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단기, 장기의 은행 차입 은행으로부터 돈을 구워오는 거 차입을 했대요. 그럼 은행이 낀 거거든요. 상업 어음에 할인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은행이 중개하는 금융이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저렇게 안 가고요. 자금의 이제 자금의 공급자들이 있잖아요. 공급자들이 있을 때 자금의 공급자들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을 이제 이렇게 모아놔요. 어디가요?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이 자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필요한 데를 골라서 자기네가 심사에서 자금의 수요자를 선정해가지고 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빌려주는 것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접금융이 되는 겁니다. 간접금융이 돼요. 간접금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어음의 할인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로 한번 와보세요. 외상거래를 하는데요. 서로 믿고 그냥 다음에 줄게 뭐 이러고 거래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아니 그럼 물건을 줬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서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상업어음이라고 합니다.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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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준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증서를 주는 거예요. 오늘 날짜로부터 6개월 뒤에 돈 줄게 이러고서 이제 어음을 끊어줘요. 그 증서를 이제 을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을기업이요. 당장 자기도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6개월 못 기다리겠어. 그러면은 이 어음을 상업어음을 들고 은행에 가서 이것을 원금 그대로는 다 못 받지만은 은행에서 이걸 현금화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은행이 대신에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6개월 뒤에 이것을 원금을 그대로 되찾는 거죠. 그럼 은행은 그 할인을 하고 현금화를 해줬기 때문에 할인한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 입장 을기업 입장에서는 일단은 할인을 받아서 좀 아깝긴 하지만은 그러지만은 이걸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그 해당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현금화했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 거래도 그런 거래도 합니다. 그런 거래도 하는데 이것도 은행이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간접금융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차이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다이렉트로 거래하면 직접금융이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중간에 끼어서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가 서로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금융기관하고만 상대하는 거예요. 서로 각각 이렇게 되는 것을 간접금융이라고 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금융자산 부채 잔액표의 잔액표의 항목 중 금융회사가 중개하지 않는 금융수단은 유가증권 기업간 신용 출자금 등이고 여타의 항목은 금융회사가 중개하는 금융수단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가증권이라는 건 가치가 있는 증권이라고 해서 주식과 채권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꼽는데요. 주식 채권 같은 것들을 꼽는데 이거 금융회사가 중개하지 않는 금융수단에 유가증권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업간 신용 자기들끼리 믿음으로 거래하는 거 자기들끼리 출자금 이런 것들은 금융회사가 중개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타의 항목은 금융회사가 중개하는 금융수단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업간 신용이라는 용어에는 기업간의 외상매출 또는 외상매입에 수반하는 채권 채무 이외에도 기업과 가계 기업과 정부와의 사이에 발생한 기업의 영업활동에 수반하는 자금의 대차도 포함된다. 즉 이게 아까 사례는 외상거래도 하고 이런 거를 사례로 들었지만 꼭 그게 기업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지나가야 될 건 빨리빨리 간략하게 지나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가계와 기업이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거래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을 끼고 거래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금융기관이 끼어서 가계와 기업의 거래를 원만하게 해주는 것을 금융종 유통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 표도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들여다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금융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 금융은요 개인간에 자금거래가 중계된다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요.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가계에 대한 자산관리수단이 제공되고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금융위험관리수단의 제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앞으로 요 부분은요 암기를 꼭 좀 철저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간에 자금거래의 중계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요. 개인간에 있잖아요. 자금거래 자금거래를 금융이 중간에서 매개해주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자금의 수요자 공급자를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 정보 획득이 어려운데 그 정보를 금융이 금융기관을 통해 또 연결해주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죠? 금융기관이 있으면 자금을 공급하고 싶은 사람도 일로 가고 수요하고 싶은 사람도 일로 가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만남의 장이 되는 거죠. 금융기관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가게도 자기 자산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도 하고 채권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거는 일반 가게들은 잘 하지 않는 거지만 어쨌건 주식 투자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예금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을 통해가지고 자금을 가게가 있잖아요. 자기 자산을 관리해 나가는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죠. 그리고 이제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게 된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자금을 이렇게 굴리고 싶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만나서 자금이 유통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험관리수단의 제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관리한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으면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위험성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제 금융기관의 어떤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럼 주식투자라더라도 펀드매니저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길 수도 있고 금융위험관리수단의 제공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금융의 역할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본다. 이거는 꼭 암기 필수암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금융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메모라이즈 암기 암기의 이제 시간입니다. 마지막 최종 정리인데요. 자 이제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경제 주체는 누구냐 이렇게 했는데요. 국민경제 주체는 가계기업 정부에다 외국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경제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답을 정확하게 말하면 가계기업 정부고요. 여기다 옵션으로 그래서 플러스 외국을 집어넣은 거예요. 국민경제 주체에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외국은 국민경제 주체 그럼 저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민경제 객체로는 재원화 서비스였죠. 그리고 이제 국민경제 활동의 세 가지는 경제주체가 경제 객체를 대상으로 생산 소비 품백 라는 세 가지 액션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 확인하시고요. 경제주체들 간의 상호 유기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이제 각 단계별 총액은 모두 동일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있습니다. 이걸 삼면등가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소득의 삼면등가의 법칙 그림으로 설명을 또 열심히 드려봤고요. 자금이 부족하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과 금융회사 간의 돈을 용통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금융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활동의 사주체가 된다면 가계기업 정부의 경제활동의 삼주체에다가 금융기관이 여기다 포함이 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융기관, 금융회사가 포함이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최종적인 자금 수요자나 공급자는 아니고 여타 세 주체 간의 금융의 중개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를 우리는 금융회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의 역할 다섯 가지 외우자고 했습니다. 다섯 가지 잘 떠올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금을 공급하려는 자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사이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가지고 준비된 내용을 이제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앞에 이제 개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고요. 원래 수업은 40분에서 50분 사이에서 끊어질 거예요. 앞에 소개 영상을 빼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간 안에 강의 마무리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어서 이제 지표들 금융과 관련된 이 지표들을 좀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대진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